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8절 다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보하라 땅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한주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복을 받을 복을 받을 받으니까요 받으니까요 어 찾아왔는데 그게 이제 없어졌죠. 왜냐하면 근처에 크고 작은 병원이 여러 곳이 생기니까 그렇죠. 그런데 뉴스에 관한 점은 왕진 의사 선생님이 있다. 그래서 어떤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시간 내시고 왕진을 가는데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 찾아가서 치료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동네 분들 물론 동네에 만났는데 기뻐하더라고요. 우리 동네 왕진하는 의사 선생님이랑 같이 산다는 기쁨.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그것을 굉장히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주신 복을 정말로 말씀을 통해 잡고 누리는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불신자들 복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복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뭐냐면 기준이 세상이거든요. 세상. 그래야지 자랑거리가 생기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가장을 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복이.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복받을 존재로 만들었다고 하죠. 그렇다면 인간은 원래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요? 원래 인간.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성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성을 만들었다니까. 이것도 이상하게 설명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성을 만들었다는 것은 영적인 형성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인 형성을 만들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리면 동물 수준이야. 동물 수준. 그걸로 기뻐해야 돼. 인간하고 동물하고 국어는 뭐죠? 필요한 것은 필요한 것을 위해 사느냐. 절대적인 것을 위해 사느냐. 인간은 필요한 것도 누려야 되지만 절대적인 이시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동물들도 필요한 것은 좋아하네. 행복하네. 동물을 보고. 동물을 보고. 쉽게 말하면 뭐죠? 쉽. 필요하잖아요. 몸으로 쓰면 안 되는 거니까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절대적인 것 뭐예요? 하나님으로 이야기 하죠? 행복하네. 함께하는 거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에요. 절대적으로 놓쳐버리기에는 동물 수준 밖에 안 되는 거에요. 대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짐승의 형상도 있고 사물의 형상도 있고 새의 형상도 있고 여러가지 형상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절대적인 영천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행복은 오래 못 가. 이 행복은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은 영원한 거에요.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 마귀가 주는 것은 이것이죠. 필요한 것은 절대적인 축복을 먼저 이렇게 만드는 거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 때문에 절대적인 것 놓치게 만들어요. 절대적인 것 이것은 눈에 보이는 거고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거에요. 뺏어가봐. 이것 뺏어가면 이것도 뺏어갈 수 있거든. 그런데 사람은 어리석어. 이것을 지켜야지만 이것도 나중에 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차단이야. 이건 차단이야. 우리가 이제 계속 미션을 받잖아요. 안 하는 사람은 안 해. 왜? 그런데 존댓이 이유를 보냈더니 안 하면 정상이야. 안 해야돼. 일부러 해도 못 해. 못 해. 저 필요한 거에요. 필요한 거에요. 목사님들 목사님들 우리가 매주마다 모이거든요. 목사님끼리 미션을 해요. 그런데 안 하신 분들은 안 해. 우리 이제 우리 이제 실제로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한 번은 나한테 보냈어요. 구원의 규정을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강의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몇 번 하나 하나 했으니까 과연 같이 보냈어요. 계속해 줘야 돼요. 계속해 줘야 돼요. 막말로 불신지 앞에서 떡 백지 넣고 복음전으로 있어야 돼요. 뭐 전 하나 복음전으로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보냈으면 이곳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한 거야. 내가 이걸 잘 풀이니까 하나님 축복해줘서 불신지하고 있어. 난 너보다 더 많이 와줬어. 그들이 이걸 모른 거예요. 이 가졌지만 이후에 오는 거잖아. 공허가 죽고 싶으면 죽는 거야. 이게 답이거든. 절대적인 답이란 말이야. 답을 가졌는데 이야기를 못해. 영적 벙어리 가서 도하지 못해. 영적 안진뱅이 영적 장님 이상의 필요한 걸 못 보는 장님 모르는 거예요. 보지를 못해요. 영적 벙어리 보지를 못해. 영적 철도적인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해주냐. 소전히 피스콜으로만 돼. 하나님과 함께할게. 행복하면 돼. 하나님과 함께할게. 하나님과 함께할게. 그래서 사단은 사단은 사단의 방법이 뭔지 알아요. 좋은 자 사고 앞에서 고사지 내뜨린 거예요. 사단의 방법이에요. 눈이 보인 것으로 절대적인 걸 뺏어간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다른 걸 갖다 안해요. 돈 건강 우리 자녀들 하나님처럼 우상승 우상승 그 무엇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은 질투한 하나님이야. 왜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곧 망하는 거예요. 망함이야. 망함. 그러니까 중독자들이 뭐예요. 그걸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불신이라고 봐봐. 의뢰도 그거 해야된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할게. 불신이 뭐예요. 제사 절대적으로 지겨야 된다고 생각해. 안하면 구질 난다고 생각해. 근데 우리 이게 다 돼요. 이게 다. 다. 계속적으로 내가 진짜 기본적인 예상이 한다는 거냐. 뭐죠. 복음을 전하란 말이야. 전할 때 믿음이 생기면 안전하면 믿음 안 생겨요. 이 테두리 안에서 늘 아는 척하는데 막상 전하면 전해도 못해. 안에서 떠들는데 막상 현장 가보면 할 줄도 몰라. 인간은 절대적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하나님과 함께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피조물을 피조물을 승배하는 거예요. 피조물을 승배하는 거예요. 피조물을 승배하는 거예요. 피조물을 이거 뭐예요 이게. 노상순율로 승배하는 거예요. 피조물을 승부하는 거예요. 피조물. 피조물은 정부가 다스린 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승배를 한단 말이에요. 제주도 같은 거는 뱀을 섬기한다. 뱀을 섬긴대. 왜? 그렇게 해야 돼. 이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안에서 어떤 것이 있는지 올바른 질서가 있는 거예요. 올바른 질서.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주 안에서 내 부모의 공경을 주 안에서 엄마 말 잘 듣는다고 우리 수연이도 어쩔 수 없죠. 교회 다주면 안 돼. 우리 집안은 그런 집안이 아니야. 내 순종하겠습니다. 성경은 순종이라고 안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것은 무상성경이라고 하죠. 이 안에서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집안 안에 영적인 언약의 흐름을 가진 사람이 질서를 잡아주는 사람이야. 이거 수연이가 만약에 내가 언약비립을 알고 있다 그러면 엄마, 할아버지 연세가 많이 드셨어도 영적 질서는 수연이를 통해서 잡아가야 돼. 하나님은 원하는 질서야. 이게.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했냐. 눈에 보이고 있잖아. 그러니까 예상보들은 이 질서라는 걸 알았어. 머리 자르는 줄 알면서도 예배드리고 간 거지. 예배드리고 간 거지. 아니 내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기억 안 안 하고 큰소리 한 거야. 예배드리고 간 거지. 왜 그러냐면 절대적으로 놓쳐면 인간은 동물 수준이야.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질서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질서가 있어. 질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질서가 있으면 어떻겠냐. 이게 원래 하나님 주의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칙도 모릅니다. 자꾸 뭐냐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걸 복이라고 생각해. 이걸 교체에도 못 갔으면서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종교생활 하면 많아죠. 마태복음 12장 사업성도가 45장 교회에도 종교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운명에 빠진 사람들 많아요. 질서. 질서. 그러니까 수연이가 가정이 질서를 잡아놔야 돼. 어떻게 영적인 축복을 늘 누리는 거지. 덤덤덤덤덤덤덤덤덤. 우리나라는 남견녀덤덤덤덤덤. 남자가 가지고 그런 마음같은 말이 그거 어딨어. 그런데 무시하란 말이 아니야. 명절을 원해가지고 질서를 잡아놔야 돼. 왜냐하면 문화하면 무시할 수 없잖아요. 가장이 복음을 받았다. 영양적이 영양적이 있잖아요. 영양적이 있잖아요. 영양적이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막 몰라요.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특성상 특성상 그런 거예요. 여자분 보다는 남자분 딱 복음을 쓰면 힘이 좀 움직임이 좀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모든 걸 창조했는데 뭘 줬냐. 안식일을 줬잖아요. 안식일. 그런데 이게 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안식일이 완성이 되어버렸단 말이야. 이게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음전환 신문이 자꾸 뭔 말하냐면 우리 주일이 안식일이랑 똑같아. 그 장유가 성적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완성. 왜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안식일이랑 율법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주일을 그리스의 복음을 알리기야 이게 뭐냐면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 안에서 모두가 회복되는 거예요. 다 회복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양시대 때는 이게 안식일이 휘는 거잖아요. 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있잖아요. 안식일이 뭔지 알아요. 알아요. 6년 동안 하고 7년 전에 하루 쉬어 줘요. 안식일이 사람이라고 해서 과학적으로 몸이 그런다고 하잖아.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어 줘야지. 그 다음 6일이 자연스럽게 잘 돌아가야 돼요. 사람의 몸의 원리도 그렇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적인 축복을 한 번 정도는 누려야 돼. 그래야지 이것을 원활하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일.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농산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고 어디정도 그래서 에덴 농산에 모든 나무를 임의대로 싸먹어라. 그러나 서현아를 알게 아니라 나무를 따먹지 마라. 이 말이 뭔 말이야 나무 따먹지 마라. 그게 아니거든요. 이건 뭐냐고 언약이 하나님 약속이라니까 약속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고등학교 내 친구 이러더라고 하나님 쩐쩐해 서현아가 따먹었다 그럴 수가 있냐 설명을 뭐라고 언약을 모른데 무슨 설명이 되겠어. 나도 그 질문 들으니까 나도 그 생각을 들더라고 하나님 참 쫑쫑하네 봐줄 수도 있는 건데 나중에 언약을 깨진 거예요 언약이 언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거 언약이라고 뭐냐면 하나님이랑 아담이랑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은 뭐가 단본지 알아요 죽음이 난 거예요 누구든 이 언약을 깨면 죽는 거예요 죽음이 죽음이 단보된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깨겨뜨려 없잖아요 인간이 언약이 진지로 뭐가 찾아왔어요 죽음이 찾아왔어요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단전 단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퍼펙트한 존재였다 아닌가요 하나님 형상으로 영적 존재 행복 어드로 만들었는데 인간이 언약을 놓친 지가 어떻게 했냐 자꾸 피종을 숭배해 자꾸 뜯거든 그냥 눈에 안 보여요 영적 질사부터 잡아야 되겠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여 질사부터 잡아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자유의 마음으로 이렇게 되는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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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살때도 인간은 언약 안에 있어야만 돼 그리스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은 절대 명령 절대 명령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가 복이 뭐가 다섯가지 에요 다섯가지로 간단하게 설명을 안줄게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이 복이 생육 하고 생육 하고 이 말인 것은 뭐 뭐 성장 성장 성장하고 하나님이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린 걸 뜻해 생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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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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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떻게 우성 승리한 집안은 손이 귀해 손이 손이 귀하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생육 생육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번성 해라 번성 생육 번성 번성 보다 여행 언약 전달 언약 전달 언약 전달 전달 언약 전달 전달 에요 원약 선 앤리 선 원약 전달 됐었어. 흠복된 자리 아니에요. 목회자의 자리인데 원약이 정확하게 전달 안 되니까 이 아들이 아주 그냥 깡패하게 버린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 가정안에 이 복음만이 왔다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가치를 고른다. 꿈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린 거죠. 그러면서 또 설명해야죠. 하나님의 말은. 땅에 충만하고 충만하고 여기서 말하는 말은 온 땅에 터져 가득하게 되는 복이다. 하나님의 복음법은 가득한 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리겨진 복은 적당한 복이 아니야. 가득한 복이야. 그래서 신명기에는 뭐예요? 흔들어서 차가 넘칠 정도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간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복보다는 항상 밑받은 독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복에는 관심이 없어. 절대적인 복. 은혜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받는 복. 이게 절대적인 복이잖아. 그러니까 헌금 드리라는 것만 말은 뭐 말이야? 그런 준비가 한단 말이에요. 그런 준비. 어디 보니까 길법을 보니까 이렇게 적어놨다고. 11조를 드리지 말아야 돼. 내가 와서 종신병자 아니야. 신약실에 와서 11조를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 인생은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건다니까. 불신자들이 그걸 거짓건대로 믿어. 11조가 폐지했다고 그러더라고. 그걸 기간에다가 붙였어. 이게 내가 했어요. 저거는 신앙에서 알아. 저기에 나와서 저거잖아. 부끄러워지 않았는데 뭔 근거로 전을까. 하나님의 복은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충만한 축복을 누리려고 그런 준비한다고. 여러분은 어떤 놈들이 있어요. 내가 지지나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놈을 사면 안 되는 거잖아.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 거지요. 11조에 내 돈을 했는데 그 말이요. 그러지 않잖아.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을 축복을 누르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르는 사람도 될 거예요.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1조.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미리 감사한 사람도 있더라고. 어떤 교회는 집안에 문제가 없거든. 그게 특징이 뭐냐면 초코바이를 사주면 한 날씩 다 돌린다. 초코바이를 사주면 다 돌린다. 감사할 길이라고. 집안에 문제가 왔는데 큰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의 문제를 통해서 축복을 주시라고 미리 감사한다고 조금방이 하나씩을 다 돌리려고 했다고 그러니까 조금방이 들리면 아 조금방이 문제 왔는데 그 사람은 그 속으로 감사를 찾는 거예요 그 정도 된 거예요 저거 문제 아니야 여정도 된 거예요 저거 문제 아니야 문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축복 그 정도로 찾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정복하고 여러분 내가 시간도 못 따지고 돈도 못 따지고 물 정복을 하다 갔어요 시간정복 예배송공 물줄정복 헌금송공 나중에 다른게 정복당한다니까 노예가 돼버려요 노예가 노예가 돼버립니다 정복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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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뭐예요 다스림정복 다스림아 내가 저번에 이번에 이야기했지 청신의 한 여자 굉장히 멜리 드더라고요 그 부분이 특허고라는 게 뭐라고 하냐 자기는 많은 남자를 만났대 그러면 딱 좋은 건데 저는 예수 믿거든요 남자가 주일날 만났으면 예배드려야 돼요 저랑 사기실려면 예배드렸어요 자기가 끌릴 것이 없어 그래서 야 뭔가 비밀이 있구나 다스림을 보고 그러잖아 요정도 내야지 그래야지 이제 진짜로 알짜배기가 달라붙지 진짜로 알짜배기가 달라붙는 거예요 근데 일 있으면 새벽이라도 나와야 돼 얘네 중심이에요 중심 하지는 못하면서 하나님 다 아시지만 그것도 이상한 신앙이지 새벽에나 나와요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요 그러면서 여기 한나마라고 맞춰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요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들었냐 심히 보시기에 좋아 내가 같이 소리를 팍청 중에 깜깜짝 놀랐어요 충격요법 충격요법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만들었어요 심히 보시기에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 세 가지 생활을 잘하면 안 돼 첫 번째 생활이 뭐냐 복된 생활을 잘하면 돼 복된 생활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복된 생활 앞에 시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의 아름답게 살까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기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것 같지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가장 이쁜 옷 입고 가장 머리가 맑은 상태에서 하나의 예배를 입고 토요일 늦게까지 주일 새벽까지 그냥 억매직천하고 목넘은 상태에서 하나의 예배를 입고 이게 아름다운 삶은 복된 생활이 아니여 그건 망하는 생활이지 그러니까 복된 생활을 해야 돼 복된 생활 어떤 분들은 헌금 드릴 때 좀 지나친 맨이 있지만 헌금 드릴 때 돈을 데리고 헌금하도 그게 하나의 예배를 드리는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복된 생활 두 번째는 어떤 생활을 해야 돼요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돼 믿음 생활을 앞에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현장과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현장과 교회의 축복 여러분의 현장 학교죠 교회의 축복 이걸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주신 현장 이걸 누려야 돼요 믿음 생활 세 번째 이것만 맞춰요 세 번째는 어떤 걸 잘해야 돼요 어떤 생활 전도 생활을 잘해야 돼요 전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 생활을 시작 복음을 누리며 모든 사람을 살려야 한다 복음을 누려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족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야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 모두는 제결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하나님 자체가 전도 생활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우리 아빠도 살리는지 알지 우리 엄마도 살리는지 알지 생각부터가 살리는 이게 전도 생활이에요 전도 생활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받은 거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며 놨어요 그런데 영하지 않은 예를 쓰면 우리가 이 정도밖에 못 살아요 이 정도밖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은 완벽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보세요 진짜로 복된 생활 믿음 생활 중도 생활 잘하신 분들은 자녀들이 이 삶이 바르게 세워지더라고요 왜 그런지 알아요 보니까 그리고 그분들의 삶을 보면 모든 사람을 다 살리더라고요 힘을 줘봐 그런데 이게 반대가 되면 그분 때문에 복음이 막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집중을 조금만 바르게 집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복을 감추어 놨다 조금만 우리가 하면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 증이 되는 거예요 이번 주만도 여러분 이번 주만도 진짜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 복이 있거든요 그것을 먼저 기도로 누리시고 또 그런 증거 가지고 이 다음 주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랩너트들 복을 받을 인간으로 만들어 주시길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